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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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줘. 잘했어. 엄마 주세요. 이리 와. 잘했네. 잘했네. 저 속에 들어갔다. 어 들어갔어. 어 저 밑에. 어. 응 밑에 들어갔어. 태식이 꺼내와. 어떡해. 아니야. 저 밑에 있잖아 밑에. 그 밑에 들어갔잖아. 그거 말고. 가지고 와. 태식아 저거 갖고 와야지. 저거. 오 그래 그거. 그거 갖고 와. 응. 태식아. 가지고 와. 안녕. 갖고 와. 밑에 있는거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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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갖고 왔어. 일로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어이구 귀여워. 하지마 태식이. 하지마세요. 이거 건드리면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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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이 신발이 남아나는게 없어 태식이. 노세요. 노세요. 노세요 이거. 이거 노시라고요. 이거 놔. 놔. 이거 뭐야 이게. 안돼. 어. 안돼. 안돼 안돼. 안돼. 이거 누가 자꾸 뜯으라고 그랬어. 어. 안 된다고 했지. 안된다고 했지. 안된다고 했지. 아이고, 잘했어. 트시아, 이로 가지고 와봐. 하하하. ㅋㅋㅋㅋㅋ 엄마 주세요. 어이구, 잘했어. 엄마 저거 주세요 태식 엄마 저거 약통 줘 약통 갖고 와 저기 있잖아 이거 갖고 와 태식이 약통 갖고 와 엄마 주세요 일로 갖고 와 고마워 놔 놔 밑에 들어갔어 태식아 응 저 밑에 들어갔어 저 밑에 들어갔다고 거기서 또 꺼내면 돼 거기 있어? 꺼내 꺼내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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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